나 찍고 와나 아 왜? 어? 해야돼? 내가 있잖아 내가 친구 마피아라는게 너무 직장해져 어? 마피아랑 마피아랑 직장해져 야 점프 마스터야 야 보급선 보급선 퇴근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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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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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파프 파프 퇴근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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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총 빼고 다 나오는데 나 보지 니쪽으로 증원 가고 있어 아 니쪽으로 온거 같아 뭐지? 뭐 퇴근해왔어 퇴근해왔어 나한테 술 탔는데 이거 바로 겠네 저기 뭐 많이 먹으려면 먹어라 아 보급선 소리구나 저거 약간 보급선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난다 야 보급선 정차 보급선 정차 들어가서 싸울준비 그저 핑 찍어줘 간다 아 아 그 그냥 오면 돼 집 라인이 있어 내가 더 빨라 어 마을 뭐라구요 니 말이 맞았어 아 저기 아까 우리 온 덴가 저구나 반대편이야 아 이미 털린거 같네 다 털렸지 보급선 원래 처음에 다 털려 반석 간다 아 어어어어 태교는 우리 기다리고 있어 아 기다리고 있어 그렇구나 환상의 플레이를 보여 위에 있어 파괴되어 파괴되어 있다 아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나물이 어딨어 하도 못했어 어 아니 맞나? 오케이 죽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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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부드 더 있다고? 뭐야 콘탁이라고? 잘 못 찍었네 저거 어디지? 종판 먹고 백팩 먹고 피닉스가 있네? 니 먹을래? 아니 아니면 내가 먹을래? 응 야 잠깐만 미스테리가 하나 있다 우리 네 명도 아까 먹었다 이상하네 참 약간의 의문점을 가져야겠는데 이거는 좋은게 좋은거지 여기 하나 더 두명 두명 알겠어 아이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? 폭격이다 폭격 냉정하고 왔네 저기서 여기 하나 끝 여기 하나 다운 다운 어디 있어? 위에 있어? 아 위에 있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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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뭔가 정말 환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긴 한거 같네 라이프라인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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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지금? 어 근데 아니 라이프라인한테 수요탄이 던졌어 지금 다운했고 저런 그 위쪽에 여전히 있을거야 그럼 아직 여기 있던 소리지 어 다운 와우 그 그런 남은 사람 진짜 할게 많네 전투에서 이겼을땐 가장 가까운 데가 400미터네 이제 1팀 없다 하나밖에 없네 여기 근처에 살리는 거 한 명 있잖아? 저기 400 이겨만 해? 잠깐 저기 앞에도 트럭식 있는데 저건 좀더 멀리인거구나 아닌가?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목탈 만큼은 아니다 거기다 왔어 나 지금 근데 사실 200,300미터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 게임 200미터 으어어어어 미안 방심하게 만들었구만 아냐아냐아냐 태균이 기다리고 가자 응 태균이 금방 그냥 모듈 좀 신경돈